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2년이나 겪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또 인구 절벽 시대에도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이끌면서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성운대학교 이유종 총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청해보겠습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청운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오늘로 3년하고도 5일이 됐습니다. 아이고, 뭐 상당한 기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총장에도 임기가... 네, 4년 임기후를 일단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한 해만 하시면 임기가 차네요. 임기는 일단... 아, 그렇구나. 3년 동안에 좀 운이 없다고 할까요? 2년 동안은 이 비대면 교육이다 뭐다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특히 참 잊지 못할 얘기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이제 학교의 여러 상황을 살피고 우리 학교도 지역에 있지만 국제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 네덜란드의 한세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이 아주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 대학을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는 도시를 방문해서 그 로테르담 대학이 어떻게 실사구시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거를 딱 갔다 오고 돌아오는 시점쯤에 코로나가 참고를 했어요. 그로부터 오늘까지 2년이 걸리는 시간 동안 학교는 비대면 수업을 해야 하고 또 우리 대학의 특성상 아주 실습이 필수불가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수업에 임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청운대학교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데가 홍성이죠? 충청남도 홍성에 본교가 있고요. 제2캠퍼스가 인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교육기관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청운대학교가 홍성에 본교를 두고 발전에 나왔는데 이게 그래요. 지방대학 출신이다. 또는 지역 대학의 출신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우수 신입생들을 뽑을 때 상당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우리 청운대학교는 설립자께서 과거에 자기 고향에 학교를 세워서 그 지역에서 굳이 멀리 수도권에 가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계셨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대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처럼 학문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도 필요하지만 특히 우리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제가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지력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제 학제 개편이라든지 또는 대외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도 사실 그 우수한 학생들이 홍성이라는 위치에 자리에 앉고 있기 때문에 좀 약점이라고 할까 그래서 많이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총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전부 합쳐서 한 6천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듣기로는 예체능 대학이 속해 있고 종합대학이니까 특히 예술대학이라든가 체육대학도 있죠? 체육보를 만들었습니다. 체육보로는 아니고 대학은 아니고? 네, 축구부, 야구부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공연예술대학이라고 해서 종합적인 공연예술 학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연기예술, 뮤지컬, 공연기획, 방송영상, 실용음악 등등 이런 예술계통의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호텔경영학과를 비롯한 호텔조리학과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감성을, 인간의 취향이나 이런 것을 한 학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우리 인천 캠퍼스에는 공과대학하고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종합적인 학문으로 우리 대학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이우종 총장님께서는 학생 성공시대라는 말씀을 많이 쓰신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가 이 대학에 부임하면서 우리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생이다,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대학에 부임하자마자 교수님들에게도 또 특히 보직 교수들한테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제가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한번 읽어봐라. 교육은 평균의 잣대를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면 교육을 망친다.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하나 이상씩은 다 갖고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우수한 학생이고 공부를 잘못한다고 열등한 학생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다. 다만 수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과학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학생들은 정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구중심대학에 가서 학문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 우리 청운대학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과거의 실사구시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에 필요한 덕목은 과거에는 지식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자기가 그동안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한테도 티칭을 하지 말고 학생들을 코칭을 해라. 코치를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풀인데 교육방법을 개혁을 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학생이 입학을 하면 학생이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개인 특기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그 기록 카드를 중심으로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의 지도와 진로를 정해준다. 참 기발한 건데. 그게 지금 말씀드린 학생 성공 시대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상황을 다 살핍니다. 이 학교가 이 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생활을 했고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하고 있고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입학한 다음에 학교 활동을 다 기록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 교과 활동 이런 걸 기록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교수님들이 진로 상담도 하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 성향이 어디로 가면 이 학생이 성공하겠는가 이런 걸 살펴서 마지막에 취업까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름을 붙여서 CEP라고 하는데 청은 할 때 C와 Empowerment Empowerment는 이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해 준다는 거죠. 플랫폼 해서 CEP라는 거를 제가 와서 개발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의 모든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취업해서 성공할 때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을 진다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얘기하지만 제 손녀 하나가 미국 코넬을 다니고 있는데 경제학과에 명문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1학년을 마치고 나니까 취업을 했다고 그래요. 아, 예, 예. 인턴이죠. 그랬더니 바로 인턴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턴 교육의 점수에 따라서 나중에 졸업을 하면 바로 그 직장에 그게 JP모가 아닌가 그런 기업인데 거기에서 인턴 교육을 6개월 한다고 급여도 좀 나오고 놀랐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없나요? 있습니다. 좀 유사한 제도인데 일단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게 있고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 청원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서 일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장학금을. 그게 취업 연계 중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이 지난 2021년에 27억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과가 너무 좋아서 35억까지 우리가 증액을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것은 학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턴처럼 기업에 나갑니다. 기업에 나가서 실무를 배우는 거죠. 과거 같으면 기업에서 급여를 일부 주어야 되겠지만 이건 기업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장학금으로 줍니다. 기업에서는 돈 안 주고 학생들을 인턴 교육도 시키면서 또 업무를 시키고 학생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직장에 미리 가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취업에 경험을 쌓고 미래에 자기 직업을 결정하는 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되죠. 또 적응하는 데.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주게 됩니다. 시급 11,500원이에요. 이거는 우리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높죠. 그래서 학생들이 괜히 최저임금 받고 어디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가서 취업 연계 중점 사업을 하는 것이 매우 우리 학교의 특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이 취업 연계 중점 사업에 블라인드 평가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이 1위를 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한테도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 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우종 총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 네. 그렇습니다. 나오셔서 박사학위까지 결국은 받고 주로 이제 도시 건축, 도시 개발 계획 각종의 신도시 개발에 엄청난 세월을 참여한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 원래 이제 본 전공이 도시개혁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건축학과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왔는데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면서 제가 군대를 그 사이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서 건축도 굉장히 좋은 학문이고 또 예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저는 또 예술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계속 하려고 했더니 이제 건축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해병대 생활을 했습니다. 해병대 장교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운 군인들을 많이 봤어요. 병사들을. 그러면서 공공을 위해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훌륭한 크라이언트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아주 멋지고 예술적인 건물을 짓는 것도 보람 있는 일이지만 제 마음은 이 힘없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 건축이나 주거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주는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공을 도시개혁으로 바꿉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 도시개혁이라는 학문은 뭐냐면 국민,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획을 세우는 게 도시개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30여 년간 가천대학교에서 도시개혁학과를 제가 설립하고 그 학과의 계속 주축 멤버라고 할까요. 정년퇴임 때까지 그 대학에서 도시개혁만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권위 있는 학교인 대한국토도시개혁학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회장도 하고 도시개혁학문만 연구하다 보니까 도시개혁에 대한민국에 있는 일을 거의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1900년대 초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지금 국토교통부 산하가 되겠습니다만 중앙도시개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적으로 하는 큰 국가정책이나 도시개혁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 활동을 계속했고요. 그 이후에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충청북도까지 이르기까지 제가 도시개혁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이나 계획에 관여를 했고 특히 우리나라가 신도시 붐이 일어서 신도시가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분당, 평천, 일손, 중동 3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30여 개 신도시가 있는데 그 신도시 계획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이냐에 관여를 많이 했고 제가 직접 손을 댄 도시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원의 광교 신도시 아시지 않습니까. 광교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 전체 기본 계획을 짤 때 제가 거기에 MP라고 해서 마스터 플래너라는 그런 게 있는데 관할을 해주는 거죠. 전문가로서. 거기에 위원장을 했었고요. 또 평택에 용산기지가 이전에 가면서 고덕 국제화 신도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가봤습니다. 그 계획도 제가 마스터 플랜을 초기에 만들었고요. 작게는 저기 제주도, 소귀포, 혁신도시 그거는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만 그런 도시 개발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전 세계의 도시계획의 흐름이 도시 재생이라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은 많이 하고 아파트 많이 짓고 주택 부족률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쇠퇴하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지역이 많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그렇죠. 그런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래서 도시 재생에 초점을 맞춰서 10여 년 동안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다 이런 걸 했는데 그 뿌리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까지 도시 재생에 대한 연구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도시 개혁은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개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예체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다행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우정 총장께서도 영국도 하시고 극본도 쓰시고 또 연기도 하시고 또 그림도 그리셨다고 그러는데 제 뒷조사를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아무래도 만나 뵈려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는데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신다고 그래요? 잘 그리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시절에 미술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미술반에 미술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 뒷동산에 거기에서 매일 가서 그 당시 수채화를 주로 그렸는데 수채화 한 장씩을 그리고 또 유화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는 저의 굉장히 추억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실이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졸업생으로서 동창으로서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젊은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그 미술실에서 치열하게 예를 들면 정의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런 토론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술적인 마인드가 싹 띄기 시작했고 그런데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재주는 뛰어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는 미대를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야 전공이고 전공으로 갔는데 그 애들은 너무 그림을 저보다 훨씬 잘 그리는 거예요. 물론 전공이니까 비전공보다에 낫겠죠. 아니 그 당시에는 다 같이 비전공이었는데 잘 그리니까 이제 서울 미대를 간 거죠. 우리는 미대 갈 만한 실력이 안 돼서 사실 속마음으로는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은 이제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접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을 전공하게 된 거죠. 건축이 예술하고 관계가 있고 제가 공대를 나왔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전기, 기계 이런 거에는 화학 이런 분야는 좀 약하고 오히려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제가 관심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연극반에 또 들어갔습니다. 연극을 하고 싶어서 저희 선배들이. 그래서 대학 4년 다니면서 거의 연극을 또 몰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공대생이 연극을 하니까 공부는 조금 뒤처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융합적인 사고를 더 많이 할 수 있었고 연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공대 연극반에서 제가 거의 주연을 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도 그 작품은? 작품은 여러 작품이 있죠. 많이 기억이 나죠. 주연했던. 유진 오닐의 누름나무 밑에 욕망이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윌리엄 서로얀이라는 사람이 쓴 그때는 혈고 부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관악극회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Cave Duellers라는 작품이고 등등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한 후에도 우리가 대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를 그냥 버릴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연극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유역 갔다 사학으로 돌아가셨어요. 연극반 선배신데. 그래서 그 선배님을 그때 그 선배는 결혼을 했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는데 선배님을 도와드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뭉쳤는데 일발성으로 자녀에게 장학금 주고 이런 것도 했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겠는가 해서 우리가 동문극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문극회에서도 제가 계속 주연 노릇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직장인들이 다니는 아마추어 극단입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프로 연극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제가 많이 어울리게 되니까 특히 그 에이컴이라는 뮤지컬 컴페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장기 공연을 하고 있는 창작 뮤지컬인 명성황후 그리고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룬 영웅 뮤지컬을 만든 그 에이컴이라는 회사에 제가 같이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전공이지만 아주 거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나라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청원대학교가 엄청 앞으로 발전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구나. 아닙니다. 왜? 이우중 총장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다재다능했기 때문에 특히 또 예술문학에 깊은 비전문인데도 전공 같은 이런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재능을 소유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청원대학교 재단이 놀라운 분을 총장으로 모셨군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아니요. 요즘 대학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성화해야 되고 혁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연예술대학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잘 키우려고 생각하고 제가 공연예술학과 교수님들한테는 전 교수님들한테 당신들 말이야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렇죠. 이 세상을 감동 스토리를 감동시키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면 그런 어떤 작품을 만들면 사회가 알아서 찾아오고 기자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우리를 홍보하려고 애를 쓰고 잘했다고 하는 거 소용없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때는 항상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라. 세상을 감동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봉사, 헌신 이런 덕목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세상이 급변하면서 대학이 지금 침체기에 들어갔고 이런 시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 우리 청문대학 같이 지역이 세퇴하는 지역의 대학이 다시 살아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고모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것보다도 더욱 우리가 가진 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성원들과 어깨를 마주 감싸고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총장님 자신이 아주 디테일하게 교육개혁이라든가 교수님들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문대학교가 과연 어떤 시스템과 어떤 대학들이 종합 이루고 있는지 한번 준비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학다운 대학이 뭘까? 쾌적한 도서관? 최신 장비가 갖춰진 실습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집? 수많은 연구와 대회 실적? 넓고 멋있는 캠퍼스? 그런 건 기본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나 나의 성공에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곳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평균이라는 산업화 시대의 잡대들은 이제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대학의 교육도 변화해야겠죠. 연구 실적이나 규모, 평판보다는 창업이나 혁신, 창조와 같은 새로운 화두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대학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대학 우리 청문대학교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대학입니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혁신하는 대학 대학은 지식을 수양하는 학문의 장이자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지만 청문대학교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작지만 강한 강소대학으로서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문대학교는 시대정신에 맞춰 사회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 있는 핵심 역량과 전공 역량을 갖춘 예비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중심 청운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성공 시대를 준비하세요. 나의 성공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가진 재능을 나의 잠재력을 나에게 맞게 키워주는 곳 나는 청운에서 나의 성공 시대를 연다 나는 청운에서 나의 성공 시대를 연다 청년다운 청운대학교 네, 지금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 청운대학 여러 가지 형태가 하나하나 소개가 됐는데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을 만들겠다. 아까 지금 좋은 얘기 하셨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무슨 지역이 없어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그런 대학이 되어야 하는 건데 청운대학도 똑같겠죠.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것은 미국의 벤 엘슨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대학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4대 기본 요건이라는 걸 아직도 우리나라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사, 교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대학은 교사, 교지가 없습니다. 전 세계 7개 도시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한 학기당 한 도시에 가서 살면서 아주 다행히도 우리나라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돌면서 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교수님들은 그거를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가 어떤 걸 더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체험을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죠. 그런데 이 대학이 요즘에 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교육 혁신 트렌드와 맞는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하바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하바드 대학을 포기하고 미네르스 마스쿨을 간다든지 이런 교육 방식이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 경직된 교육부의 입장에서 보면 허용될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 미래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 이런 걸 표방하고 저희도 그 비슷한 걸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그쪽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학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자율 전공 학부라고 해서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이러다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정되면 전공을 찾아가는 이러한 시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학이 한세 대학 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한세틱 리그 오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중세 유럽의 한세 동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꼭 이렇게 성적이 우수한 대학,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이외의 대학들은 도대체 그럼 대학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협력을 잘하는 대학들.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에 해온 실적을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느냐를 갖고 평가하는 이런 대학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라고 해서 World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의 준말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주는 대학들을 골라서 한번 100대 대학을 선정해보겠다 하는데 그런데 저희 청운대학교가 정말로 2021년도에 100대 대학 순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청운대학교가 이제 남은 거라고는 세계 100대 대학의 랭킹이 낮든 높든 들어갔다는 그 자체가 비전이 많이 보이는 그런 대학이 됐는데 특히 청운대학을 총장으로 추임하시자 교수, 교직원, 구성원들을 전부 개별 면담을 해서 개별 면담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찾아내고 사실 대학 총장이 대학교에 추임을 해서 그렇게 전 교수들을 개별 면담했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거든요. 대단한 열정과 어떤 계기를 만드셨는데 깊은 의도가 뭔지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하면서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의 문제점과 한계와 또 잠재력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어떤 분들은 저한테 충고하기를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교수를 일일이 만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홍성 지역에 위치한 지역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또는 교직원들이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의 스카이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교직원에 비해서 사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떤 조직이든 커나가기 위해서는 작은 잠재력이라도 끌어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그 조직은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다 흐트러져버리면 그 조직은 침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 한 분 한 분을 뵈면서 아, 저분이 어떤 면에 능력이 있겠구나 어떤 면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을 대했습니다. 죄송하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능하면 단점보다는 저분이 뭘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능력을 우리 대학에서 어떤 잠재력을 우리 대학에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까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거의 교수님들은 한 3개월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다 만나뵙고요. 그 이후에 또 직원분들도 이런 형식으로 한 2개월에 걸쳐서 해서 한 5개월 정도는 제가 취임한 지 3년이 됐는데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취임하고 나서 첫 해 8월 달에 그러니까 2019년 8월 달에 제가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특히 보직을 하고 있는 교무위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무위 워크숍이라는 걸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당신들 과거에 갖고 있던 개념을 가지고 학생 그냥 가리키고 기본만 하면 본급 잘 나오고 하니까 뜨끈뜨끈한 냄비 속에 앉아있는 개구리처럼 뜨뜻하다 뜨뜻하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학령인구 줄어들고 대학이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당신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당신들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은 우리 구성원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지만 강한 대학 사실 재학생 6천 명의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닙니다. 작은 대학의 규모로 볼 때는 물론 5천 명 이하의 대학 5천 명에서 1만 명 대학 1만 명 이상의 대학 2만 명 이상의 대학이 있지만 우리는 중소규모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또 내세운 기치가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자. 이런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학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래요. 인구 절벽 시대에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있어야 대학 교육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적은 숫자 속에서도 신입생을 많이 영입해서 입학시켜서 이런 훌륭한 교육 제도를 주입시키고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목표가 꼭 달성이 되셔야 하는데 무슨 교육적 이념이나 전략을 준비해 놓으신 게 있는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불철주야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대학은 특히 지역에 위치한 대학은 굉장히 신입생 모집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심한 게 수도권 집중이 심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5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요. 또 대학만 해도 수도권에 거의 많은 대학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 정책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린 미흡하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시계획을 전공했고 도시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보면 국가가 너무 준비 못한 게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다만 우리 지역 대학에 위치한 대학에서는 지역과 협력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고 있는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학제 개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에 필요 없는 학과목이나 필요 없는 이것들은 좀 개편을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특히 팬데믹 시대와 이런 시대에 걸맞은 특히 또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이런 학습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학습의 방향은 수월성을 추구하는 대학 말고는 실사구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을 키우고 그쪽 방향으로 집중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참 복지티비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잘하고 있는 것을 대회 홍보를 많이 해서 이미지를 높이는 이미지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라. 학생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하고 케어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면 우리 대학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슴으로 가르쳐주는 대학.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제 또 따라와야겠죠. 교수님들의 지도 방침에 또 교육에 수능을 잘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배워서 직장 취업을 하려고 드는데 자꾸 길이 맥힌다. 그 맥힘이 없도록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운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100%에 가까운 취업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총장님은 비로소 미소를 짓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불처주의와 노려오라고 계시라고 하니까 굉장히 흐뭇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참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대 목표의 하나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쭉 하시고 건축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총장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그런 방향에서 길을 터주는 살아있는 교육 이걸 주창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 기회에 많은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청운대학은 이런 대학이다. 한번 좋은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 학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우선 우리 청운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자부심을 심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진 열정, 잠재력 이거를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학생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그 잠재력을 끌어내서 이 학생이 정말 사회에 필요한 인재 그리고 본인이 평생 살고 싶은 평생 하면서 살고 싶은 직업 이런 걸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생각입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제가 3년째 되는 해에 비로소 그전에는 없었는데 총학생의 학생들이 총장님 사원회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 녀석들 참 기특하다. 그래도 내가 진정성 있게 일을 하니까 알아주는구나. 그러는데 그 부학생회장이란 녀석이 다 나가서는 총장님이 지금 3년 동안 하신 일 하면서 쫙 읊더라고요. 제가 그냥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 교수도 학생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 아이 내 손녀처럼 손자, 손녀처럼 아이들을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대통령에게 표창을 받은 것보다 교육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은 것보다 너희들에게 받은 이 조그마한 이게 나한테는 진정한 보람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울컥했는데 어쨌든 우리 청원대학교에 학생을 보내주시면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힘을 합해서 성심성의껏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잘 교육해서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잘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가운데도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총장이 솔선수범 앞장서고 계시는 이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대 혁신교육제도까지 만들어서 이걸 실천에 옮기려고 또 옮기고 있는 3년차 청원대학교 이우종 총장님을 모시고 아주 참 그간의 재미있는 교육제도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제 끝내야겠죠. 여러분 건강하시고 서로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올해는 진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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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